유독 몸보신을 챙겨주시네요. 와,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다. 뭐예요? 뭐야? 여기. 전복. 전복이 여기 있다. 봤어? 이런 거 봤어? 전복? 또. 뭐예요? 낙지. 쓰러진 소도. 일으킨다는 낙지에. 전복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이거. 이거 넣으면 몸에 아주 좋은 거다. 이거 뭔 줄 알아? 이거 넣으면 몸에 아주 좋은 거다. 이거 뭔 줄 알아? 부추. 부추. 부추, 부추. 여기 봐, 부추. 부추. 부추가 한 단위 아니라 지금 두 단위인가요? 잠깐만, 부추면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능이. 이거는 분명히 있어, 있어. 부추, 부추. 부추? 잠깐만, 부추. 이거 어떻게 보여요? 뭐예요? 부추. 왜냐하면. 잠깐, 저건 또 뭐죠? 복분자예요, 복분자. 복분자 봐봐. 복분자. 나 늦게 맞다. 늦게 맞네. 저건 애기야. 손자 보고 싶어, 손주, 손주. 나 늦게 맞어. 흐름이 이렇게 일률적이네요. 뭔가 느낌이. 고운 빛깔의 기력포강제. 자양강장제. 부추는 남자한테 많이 먹이잖아요. 일단 부추는 저희 부부가 주로 먹는 것들인데. 부추하면 바로 이제 힘이죠. 자양강장. 그 효능이 있나요? 어때요?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. 제가 애가 셋이나 있네요. 애가 셋이나 있네요. 7살, 5살, 3살에서 753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. 753인데. 결혼은 6년차인데 753. 자, 알겠습니다. 힘이 불편구나. 진짜. 한 잔 마셔볼래? 무엇인지 모르겠어요. 뭐예요, 무슨. 무슨 맛이에요? 한 번. 무슨 맛이냐고? 복분자 맛. 먹어봐. 맛있어? 와인에 좋은 거. 와인에 좋은 거. 한 잔 마셔볼래. 맛있어? 와인에 좋은 거. 지금 모두가 집중해서 엘리안만 보고 있어. 맛있는데. 몸이 힘이 붉고 붉고 나. 맛있는데. 몸이 힘이 붉고 붉고 나. 계속 힘이 붉고 난다고. 좋지. 잠깐만. 엘리안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보기 전까지도 몰랐던 거예요? 저 효능 이런 거를? 그때는 몰랐죠. 뭐 맛있는 음식 가지고 오셨냐고. 막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. 우리는 딱 보니까 알겠던데. 저 한 입 딱 먹이고 그다음부터 눈에 시선이. 뭘 먹여. 네. 저 완전히 몰랐어요. 저 완전히 몰랐어요. 아하하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